아르헨티나에서 10시간 넘게 비행을 마치고 슈스턴을 격려하여 무사히 샌프란시스코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스입니다. 숙소로 바로 가기 너무 빡세서 공항 라운지에 들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유나이티드 항공 라운지입니다. 미국에 도착하는데도 요상하게 라운지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라운지에서 먹기도 하고 샤워도 할 요리양으로 뽕 좀 뽑을 겸 들렸습니다. 아르헨티나랑 또 틀려서 미국은 어딜 가든 진짜 다 돈이라 최대한 짼순이 여행을 해야 돼요. 또 이곳이 세계에서도 음식이 잘 나오기로 소문난 라운지랍니다. 오전에 도착을 해서 지금 준비되어 있는 음식들이 거의 브런치 같은 메뉴들이라 가볍게 즐기기 참 좋습니다. 일단 이걸 먹고 점심때까지 머물다가 점심 먹고 움직여야겠습니다. 최대한 뽕 뽑아야 돼서 질문은 못 받습니다. 아침은 또 옴팡지에 먹었으니 이제 또 씻어야죠. 라운지에 그 샤워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샤워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 항공권 티켓만 있으면 라운지 이용을 할 수 있는데 분위기가 무척 갤러리같이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네요. 저기 멀리 비행기도 보이고 자 여기 데스크에서 티켓을 보여주고 샤워를 하러 들어갑니다. 제가 들어갈 샤워룸인데 8번 방입니다. 이렇게 샤워부스도 있고 화장실처럼 쓸 수도 있고 타월이랑 간단한 세면도구들을 다 줘가지고 그걸 이용하면 됩니다. 자 깔끔하게 샤워를 마치고 나서 이제 다시 라운지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라운지도 엄청 쾌적하게 잘 되어 있는데 여기 라운지 입구 쪽에 이렇게 술 마시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술을 또 옴팡지게 마시면 좋겠죠. 너무 또 에비애미도 몰라보는 나술이라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메뉴가 바뀌었는데 점심때가 되니까 이제 이런 화려한 메뉴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각종 도너츠와 햄, 빵, 샌드위치 그리고 신선한 과일들 아침보다 먹을 게 훨씬 더 많이 있네요. 이곳은 정말 놀라운 게 메뉴판이 있습니다. 메뉴판 그래서 각자 메뉴 중에서 고르소했는데 여러가지 골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볍게 샐러드를 먼저 주문을 했고 그 다음에 스프도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하면 역시 햄버거 아니겠습니까? 햄버거와 생선 요리도 주문을 했습니다. 이곳은 공항 라운지가 아니라 그냥 레스토랑 같습니다. 순간 레스토랑에 온 줄 착각을 할 뻔 햄버거 패티도 정말 맛있는데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죠. 그리고 디저트까지 나옵니다. 세상에 진짜 귀엽기도 해라 디저트까지 아주 튼실하게 아주 잘 나오네요. 정말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공항에서 정말 뽕을 있는대로 다 뽑고 이제 숙소로 가는 길에 잠시 들려서 차를 렌트하려고 합니다. 공항에서 나오면 이렇게 순환 열차가 있어서 이걸 타고 차 렌트하는 곳까지 가서 자동차 렌트를 하고 숙소로 가는 길입니다. 날씨도 정말 끝내주기 좋고 바람도 정말 선선합니다. 앞으로 짧은 미국 여행이지만 미국 여행도 역시 뽕 확실히 뽑고 가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겠습니다.